안녕하세요 머리민자입니다. 네미입니다. 오늘은 네미에게 한식 소개하기입니다. 네미 한식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수코타이에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콕에 갔다가 제가 자주 다니던 한국 식당에서 한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이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 서울에도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콕 여행을 하시다가 한국 음식이 생각나실 때 가보실 만한 집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렛츠고! 안녕하세요 머리민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까마이 게이트웨이 나와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주변에 제가 방콕에 살면서 자주 다녔던 식당이 있어요. 네미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지금 저기가 에까마이 BTS역이고요. 그 에까마이 역 바로 앞에 게이트웨이 라는 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북만골이 있습니다. 여기 타운하우스 구조인데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저는 제가 다녔던 식당은 계단으로 걸어다녔었는데 음... 워... 형이 아임만... 자 북만골에 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촬영을 할 거라고만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 직원분이 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층에 올라와서 VIP 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밀은 메이크에 빠이티가오리 그 이마틴이 땅때 가오빠래 나 앞서 4,5끼래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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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공감 됐어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맛있다. 아니... 넹... defined... 문이 많긴 흥미로운 Москв을 지 ces... 내가 또 이런 걸 구해야겠다. 이게 뭐지? 네, 삼겹 떡볶이 해물파전 한국 피자 시푸드 롱김두박 다 르아 걸로 헉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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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인다 내 흔하긴 마 가위질 할 때 소리가 다 들려요 바삭바삭 무섭기 갈비가 진짜 나는 규줄부터 잘라지고 있습니다 오 약해 마 오 오 누알라임마 오 이렇게 음식을 바라만 봐도 이렇게 흥분되기가 정말 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냉기 나니까 안 야 이 돼지고기 이 구워진 이 느낌 이거를 여기다 얹고 튀김 마늘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양파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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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질 좋은 돼지고기에 기름이 쏙 빠지고 예전하고 똑같은게 아니라 더 맛있습니다 구석기가 방금 자를때 보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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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민자 영상을 보고 한국말을 하나씩 배워오는 거예요 네임이 근데 가장 근래에 배운 단어가 강추예요 강추 강추 네네 야채 먹으라고 잔소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이소스 아자 너잇과 비밀 그리고 소이소스를 아 소이소스 오우 오호 고마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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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은 파전을 처음 먹어 봤어요 파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게 네임의 파전에 대한 첫 인사이겠죠 저거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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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왜냐면 거울에 거울에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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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지금 이게 우삼겹 떡볶이거든요 떡볶이가 국물이 아주 걸쭉 걸쭉한 스타일이에요 네임이 떡볶이를 몰라서 제가 떡볶이를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떡볶이 알아요 네임이 좋아하네요 이거 잘 어울릴까요? 네. 네. 이게 솔직히 말할 ay 독볶Elite 긴 독볶Elite 긴 Luxury 인상한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예전에 이게 예전에 야옹매깐 야옹아? 야옹매깐 야옹아? 야옹 야옹야옹 야옹 태국말이 이래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서 구운 고기는 안 먹으러 왔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거에요 태국말이 굽는게 야옹이에요 야옹 그리고 아직 아직 이라는 뜻이 양이에요 성조 하나만 틀리면 태국어는 굽다에서 아직 이라는 단어로 전혀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태국말을 하다보니까 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태국어를 처음에 배우면 꼭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아름답다는 말이 수와이인데 만약에 여자를 보고 당신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할 때 군 수와이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운이 없다 배들럭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쁘다 수와이 운 없다 수와이 아이씨 나는 이 맛은 정말 아이씨 아이씨 그리고 안답지성 저희가 완전히 남으면 싸달 마음으로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아한까울리도 있는 건가요? 팩요 팩요 롯샷 진짜 많아요 롯샷 아한까울리도 롯샷 롯샷 아한까울리도 많이 롯샷 셋 엄무 오 결 voor은滋아 кую specimen grilled 우 court cub Ch Cos 아 거예요 2019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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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안 기억나요. 제 친구들. 서울. 에버랜드. 에버랜드. 디셉벌. 크리스마스. 너무 추워. 12월 달에 에버랜드가 있대요. 디셉벌. 에버랜드. 18. 네. 18. 네. 네. 12월 달에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에미입니다. 나 엄청 고생했겠다. 경복궁밭. 패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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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밍וג. 계속. 엉. 咖啥 ใส่ฮัมบกด้วย อยากไปเกาอลิกกับพี่มินไหม อยากไป พี่มินจะไม่ไปดู หน่านะ ไม่ไปกัน 素지호 grande 이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시켜서 저번에 저희 영상에 나왔던 집에 음식을 싸가는 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소유해 두 사람에게 말해? 고마워 Should we eat the whole Solarfat? 베스트 아직 최고입니다 해서 최고입니다 맛은 밥을 주기고 밥은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 밥이 너무 좋아 그리고 밥은 같이 먹 сможете 그리고 되게 새로워 보이고, 자기 눈에 되게 새로워 보이고 그래서 이 북마콜 강추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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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몇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넘게만 해요 지금 저는 코로나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했는데 보니까 메뉴도 훨씬 좋아지고 지금 식사 다 마쳤거든요 한동안 안 보여주시길래 어디 갔는지 알았어요? 철수했다가 다시 벗기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나중에 또 들릴 것 같아요 여친 거 너무 좋아해서 다음번에 오는데 한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